자 우리 앞에 놓고 나가셔요. 앞에 물방울 총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네 비누방울 하세요. 자 우리 비누방울님 말씀할게요. 앉아서 할까요? 네 앉아서 하죠. 안녕하세요. 네 잠시만요. 소심하고 나갈게요. 고맙습니다. 저는 하고 싶은 날이 하나 있어서 마이크 가요? 마이크 가요. 마이크 가요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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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요. 마이크를 밑에 잡으세요. 죄송해요. 서툴러요. 마이크랑 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는데요. 이게 됐다가 안 됐다. 제가 마이크랑 친하지 않아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안 들려요? 들려요. 얘기하세요. 일단 지금 그냥 말할게요. 여기 모인 지지자분들 제가 알기로 우리의 근원을 포지티브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 우리가 민주당을 향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같이 덮어버립시다. 네 여기 따라가도 좋습니다. 네 네 컴퓨터 앱 컴퓨터로 우리가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세요. 앞으로 오세요.